민주당이 서울 강북을 지역구 후보로 조수진, 노무현 재단 이사를 공천했습니다. 1차 경선과 결선, 정봉주 전 의원 공천 취소로 다시 치른 전략 경선까지 감점을 하는 박용진 의원은 또 고배를 마셨습니다. 신준명 기자입니다.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 취소로 다시 경선이 치러진 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는 민변 사무총장을 거쳐 노무현재단 이사 출신인 조수진 변호사로 결정됐습니다. 이 지역 현역인 박용진 의원은 탈락했습니다.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로 치러진 경선에서 박 의원은 의정 활동 하위 10%로 인한 30% 감점을 받았고 여성이자 정치 신인인 조 변호사는 25% 가산점이 적용됐습니다.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서울 의원들 가운데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던 박 의원은 4년 만에 현역 의원 하위 10% 통보를 받았습니다. 3명이 치른 1차 경선은 통과했지만결선에서는 지역구까지 옮기며 자객을 자처한 친명계 정봉주 전 의원에게 졌습니다. 목발 경품 발언에 거짓 사과 논란이 더해져 정 전 의원의 공천이 취소됐지만 민주당은 박 의원이 아닌 추가 경선을 선택했습니다. 박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봉화마을을 찾아 끝까지 당심에 호소했지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다수 당원들의 선택을 끝내 받지 못했습니다. 박 의원은 우리 정치와 민주당이 더 합리적이기 위해 이번 과정이 시금석이 되길 바란다며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.